빨강이 흥냥이 빨강이 지마 이쁜봐 지마 이쁜봐 흥냥이 다 따라간다 예수도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 흥냥이 아빠랑이 아빠가 없어도 다 같이 흥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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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혼이 뭐하고 있잖아 신혼아 흥냥이 신혼이 뭐하고 있잖아 신혼아 신혼아 뭐하고 있어 신혼이 뭐하고 있어 축구 안할거야 신혼이 응 신혼이 축구 안할거야 이 녀석들 내가 방 따뜻하라고 방에 응 방에 방에 밖에서 그래서 이불을 방에다 깔아주고 있어 앞 문앞도 깔아주고 있어 왜냐면 얘들이 그냥 웬만한 추위는 밖에서 보내버리니까 답답하면 싫은가봐 굉장히 춥지않고 굉장히 춥지않고 불삼기는 환경을 한번 더 할건만 그래서 문앞 방에도 이불 깔아주고 문앞도 깔아주고 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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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큰 개들은 안 들어가요 답답한가봐요 여기가 온풍기까지 틀어도 굉장히 안 들어가요 어쩌다 한번씩 들어가 어쩌다 굉장히 많이 추울 때나 한두 번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 꼭 여기서 불쌍해서 그랬어? 그랬어? 앞에다도 이불을 깔아주고 출까봐 바람막이까지 힘났네 이 녀석 진짜 신경쓰지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신경을 안쓰겠는데 안 들어가니까 ㅋㅋㅋㅋㅋ